안녕하세요. 저희 무지개 연구소는 그론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 기업들이 어떤 특화된 서비스에 맞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CES 전시 가져온 제품은 일반적인 리모트 컨트롤 통신을 통한 조정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으로 조정하는 드론 제품과 그를 운용할 수 있는 스피어입니다. 보시면 조이스틱과 PC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와 드론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에서 스타트 신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론을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세, 그리고 높이, 비율의 정보들이 화면상에 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드론이 날고 있는 상황 정보가 최상의 공유가 되고 사용자는 현재 드론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이직한 플랫폼이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다면 그들의 기호에 맞춰서 퍼스마이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드론에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결을 받게 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